이번 행사는 두 가지 행사를 합쳐서 하나의 행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코치 포럼인데 이 코치 포럼은 리오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리오올림픽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2020 도쿄올림픽을 어떻게 잘 치룰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경기를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이냐 하는 그 방안을 전세계 탑코치들하고 세계태권도연맹기술위원들하고 같이 모여서 한자리에 집중토론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림픽 클래스 코치 세미나인데 지금까지 없었던 프로그램인데 세계태권도연맹에서 전세계 가장 높은 급수의 코치 교육을 이렇게 먼저 시작함으로 해서 그 이하의 2급, 3급, 1급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온 코치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세미나를 받았고 그 다음 본인들이 돌아가서 자신들의 여러 가지 자격과 경력에 대한 증명서를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제출하고 동시에 또 태권도연맹기 발전을 위한 논문을 제출해내므로 해서 자격을 받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는 5일 동안 하는 행사지만 굉장히 내용이 알차고 또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 정말 까밋이 옛날 세계될 때 이럴 때 좀 박진감 넘치는 동작이 안 나온다.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가 시스템을 좀 바꿔보자 지금 회의 중인데 보편적으로 보면 지금 이 세미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나라들이 만족을 해요.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이 지금 예전에 했던 것을 좀 그리워한다 할까요. 그래서 전자하고지만은 좀 박진감 넘치는 시합을 하자.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algunosے 공격을 사용하는 타이uerkим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타이완도 사용하는 이가 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정보를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코보가 다르기 때문에 여전히 기술을 사용하는 타이uerkим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작은 Falcons의 비단나 섬을 쓰기 위험한 지점에 맞추는 뺨간이 있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는 대단계에서는 괜찮으시지 않습니다. 다가구는 프로젝트의 피해시가가 있습니다. 다가구는 정말 대가구는 대가구가 없다고 합니다. 많은 대가구는 대가구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다가구는 더 좋은 방법을 만들고 더 딴가구가 더 더 단단한 다가구가 있습니다. 헤드기어는 3포인트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만약에 3포인트에触게 된다면 3포인트에触게 됩니다. 아니요, 마리셜 아트에触게 되어야 합니다. 리오에서 현장에서 있어가지고 다 불만들을 많이 느꼈고 거기에 대한 룰을 많이들 갖고 왔어요. 근데 공통된 룰들이 다 일단은 앞발에 대한 룰이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세계태권도연맹에서 이렇게 주최를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발전을 많이 해서 앞으로 2020년, 2024년 가라데보다 더 훌륭한 종목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서로 공방을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하자는 것. 주심이 굳이 파이트라고 하는 수신을 안 줘도 또 선수와 선수들끼리 서로 경쟁에 붙어 싸울 수 있는 경기들 이것도 단발성이 아니라 1년씩 아니면 2년에 한 번이라도 이런 포럼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서로 상호간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아니면 룰 개발,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붙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답변은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태권도가 태권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게임을 시작합니다.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대 모두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요즘은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어떤 스타일이었습니다. 스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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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프 스태프, 스태프 스태프, 스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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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ll get athletes that will figure that problem out.